수고하셨습니다 아 예언니 목소리 안나오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? 많이 기다리세요 아직 멤버들이 딱 공기 중이라서 저희가 먼저 나왔습니다 더욱 기다리실까봐 오늘 안 추웠어요? 아 거짓말 거짓말 딱 추웠어요 입점 솔직하게 좋아해요 아이가 마이크를 찍는 방법을 몰라서 아 어르신다 예에에에에에에이 여기가 멀죠 멀죠 어디서 멀리서 멀어요? 어디로 안 멀어요? 어디든 안 멀겠어요 무슨 소리야? 나 이른바 보러 가신다고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까지 온셔가지고 여러분 저희 오늘 옷 새거 입었어요 새거 다 새거 아셨죠? 네 저희 귀걸이도 다 지금 노랑거랑하게 귀엽게 노랑거랑 저희 오늘 저희 맨날 옷이 색깔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색깔로는 재미가 너무 있지 않아요? 앞으로 무슨 색깔 입을지 굉장히 리드되시죠? 맞춰주세요 다음엔 무슨 색을 입을 것 같아요? 추천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리 가면 되나요?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닌데 교복이야 교복 저 이거 스포티로 디자인이 똑같고 생각하거든요 주황색 주황색 빨간색 왜 왜 식사하셨어요? 네 잘했어요 이랬는데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식사하셨어요 맞아요 뭐 두셨는지 다 물어볼 거예요 아 아 4번요 아 이제 스타일 안 받겠습니다 네 하빈이면 싸인 안합니다 저도 받을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빈이가 어떻게 어떻게 부를 수 있어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몰려오는 거 같으셨는데 싸인을 안 해드린다고?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 맞네 맞았어 혼나겠다 그냥 그래서 그러면은 저 진짜 절대로 라란이랑 화해 안 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 할까요?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면 자 오늘 약간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보셨어요? 네 진짜요? 진짜 보셨어요? 네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괜찮았어요? 네 네 에이 카메라가 진짜 못 잡았어요 진짜요? 어머 어머 카메라가 식사 안 하고 오셨잖아요 식사 안 하고 오셨잖아요 식사 안 하고 오셨잖아요 아니 우리 보라고 하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뭐 근데 안 하고 오셨다는 사람이 아닌가 어? 어떻게 해야 생각하시겠어 어 이거 알아요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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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